아 그러고 보니까 카지노에 그 장도연 씨를 이상형으로 꼽았던 후배 배우 선소쿠 씨도 출연하네요 네 어 근데 그만 좀 하시죠 네 카지노 감독상 수상한 것을 장도연 씨에게 축하드립니다 아 예예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조윤성 씨와 아주 달달한 케미를 보여주고 계신데 어쩌다 또 사장이 되셔서 영어도 굉장히 잘하시고요 네네네 맞아요 외모와 연기력 거기다 외국어 실력까지 네 제가 독백을 하시는 줄 알고 저만 들어야 되는 줄 알고 네 까져 들었는데 외국어 실력에 대한 칭찬을 하셨죠 네 한요주 씨 수상소감에 너무 집중하느라고 녹슬리코 보셨군요 네 마이크를 놓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마이크는 MC는 꼭 쥐고 계셔야 돼요 네 외모와 연기력 거기다 외국어 실력까지 저도 저 노래를 듣는 동안 제가 반짝였던 순간들을 돌이켜봤습니다 아 반짝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맞습니다 지금도 반짝반짝 빛나고 계세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수상작은 여기 5초 정도 쉬어주세요 라고 써있네요 5 4 3 2 1 큐 수상자는 앞에 변효완 씨는 5초 써있었는데 저한테는 1초밖에 안 주셨나요 네 둘 셋 네 저도 정말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의 컨디션까지 걱정해주신 아주 따뜻한 말씀 아마 TV 보고 계신 수험생분들은 좀 뜨끔했을 것 같은데 아까 카운트다운 해주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해드릴까요? 네 5 4 3 2 1 큐 네 제 59회 대종상 영화제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